안녕하세요. 배월아계학미리 교수사입니다. 이번 시간 2021년 우리 1회의 시험 보셨죠? 지금 아마 보시고 이 영상 보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 기출문제 시간이고요. 크게 잠깐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있죠? 공부했던 건 공부한 거대로 열심히 풀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건 좀 과감하게 생략할 수 있는 이런 능력 꼭 길러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처음 접하는 문제나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 1번부터 볼까요? 1번입니다. 어쨌든 3300V에서 220V로 변성하는 변압기가 있다고 하니까 단상 변압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멘트가 3대를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거의 키워드는 삼상이라는 거예요. 삼상 변압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변압기 T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고민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 그냥 사실상 회로 문제예요. 그렇죠? 회로 문제. 기기 문제라기보다는 딱히 어쨌든 같이 보죠. 처음 첫 번째는 어쨌든 델타에서 Y로 변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나오죠? 또 어쨌든 두 번째는 델타에서 델타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변압기에 가장 큰 건 3300V입니다라고 돼 있고 220V입니다라고 하니까 볼트까지 써야죠. 원래 사실상 가끔 권수비, 전압비라고 해서 사실상 단위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대부분 3300V에서 220V로 변성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 내시는 거니까 편하게 받아들이죠. 이렇게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15kW라고 하는 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자세하냐고요? 가끔 질문을 많이 주셔서 그렇다니까요. 우선 볼까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얘는, 그렇죠? 얘도 삼상부하인 거예요. 삼상부하인데 그러면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단자 전압이요. 이거 단자라고 하죠.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이거의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됐다면 이게 220V로 삼상 연결된 거예요. 맞죠? 이거 우리, 이게 선간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간 전압,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거꾸로 넘어가면 애초에 변압기는 단상 변압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결선에서, 여기 우리 Y결선을 좀 더 크게 그릴까요? 제가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이 얼마라고요? 220V라고요. 그러면 단상 TR이라고 하는 여기, 이 구간이요. 이 구간. 이거죠, 이거요. 실제 1대 1로 변성되는 이 단상 TR에서의 어, 그렇죠? 여기에 변성되는 실제 전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간 전압이 상전압으로 바뀌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딱 이 부분이, 우리가 VP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면 누뜨 3분의 220V 됐죠? 제가 이래서 회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1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죠? 이제 이게 1대 1로 변성이 되니까 여기에 상전압은 여기에 선간 전압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가될 때, 이렇게 인가될 때는 루트 3에 220V가 3상으로 걸리는 거죠. 이렇게 바꿀 때는요. 그러면 이걸 비교해서 계산을 하실 건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수치를 다 넣고 계산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병렬 접속의 형태죠. 병렬 접속의 형태니까 우리가 전력을 계산할 때 보통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R분의 9,2의 제곱. 됐나요? 어쨌든 인가되는 전압. 어쨌든 특정한 부하가 일정한 상태에서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서 전력이 계산이 된다. 이게 지금 15kW라고 하는 거죠. 더 디테일하게 쓰면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쓰겠죠. 이건 선간 전압이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전압이랑 이 전압이랑 같아야 되니까 이거를 아예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어떻게 바꿀까요? 루트 3에 VL로 됐죠. 그럼 루트 3에 VL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아지니까 이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새로운 전력이라고 하는 건 저항은 그대로 같은데 전압이 맞습니다. 루트 3분의 V의 전체의 제곱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거 계산하면 결국은 3분의 1의 이 값 그대로 넘어가겠죠. R, V, L의 큰일 날뻔했어요. 전체 가로를 할 뻔했어요. VL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 15라고 했으니까 이게 15가 되겠네요. 15 그러면 이건 뭐 약분하실 수 있으시죠. 결국은 5kW가 될 겁니다. 어려움 없으시죠.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특별히 알템 문제라고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요. 쉬웠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쉬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가끔 조금 우리 회로 문제인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이런 문제 나오면요. 과감하게 버리시는 거예요. 저도 딱 문제 보고 풀기 싫어졌어요. 어쨌든 히스테리시스 전동기라고 해서 제가 해설에 이쁘게 달아놨고요. 여기에는 문제는 우리 2번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앞선 부분이 아니라 이게 지상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상 전동기 느낌에서 앞서기가 쉽지 않죠. 좋습니다. 어쨌든 답은 2번이고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잘 안겨요. 그럼요. 2번 위대 то. 감사합니다.